알파 6000은 AF-S, AF-A, AF-C, DMF, MF 다섯가지 AF 모드를 제공합니다. AF-S와 AF-C는 기존에 있던 모드이고 AF-A는 AF-S와 AF-C를 자동으로 선택해주는 AF 모드입니다. AF-S에서는 한번 초점을 잡으면 피자체의 초점이 고정이 됩니다. 그래서 초점을 잡은 상태에서 앞뒤로 이동하면 초점이 나가게 되고 AF-C의 경우 초점을 잡은 상태에서 피자체가 움직여도 피자체를 추적하게 됩니다. AF-A는 정지해 있는 피자체는 AF-S처럼 초점을 잡고 초점을 잡은 상태에서 피자체가 움직이게 되면 AF-C처럼 자동으로 피자체를 추적합니다. 초점을 잡은 상태에서 피자체가 움직이면 초점이 입상차와 수에서 검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AF-S와 AF-C는 촬영 환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고 AF-C는 어떤 촬영이 예상되지 않을 때 자동으로 모드를 변환해주기 때문에 활용도가 보다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.